한육벌이의 다이앤 거리란을 보시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미션을 하게 될 겁니다. 뭡니까? 가공이 물건 빨리 제로 만들기 가위바위보 대결해서 이기면 물건을 빼고 물건을 권 비스마크에서 가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를 이쪽 방향으로 보시면 알귄바를 달고 있는 장애가 휴대군대에 있어요. 베트남말로 다위바위보가 모 따위바예요. 모 따위바 모 따위바 모 따위바위보 대결해서 군인이 권만큼 걸어낼 수 있고 아니면 두 배로 물건을 가계가 이긴 곳은 회전될 수도 있으니까 자 바구니를 보여드릴게요. 한, 한, 두 뭐죠 형? 처음부터 많이 걸어야 돼 처음부터 많이 걸려고 처음부터 많이 걸어 많이 걸어? 아, 그래야 빨리빨리 한 3개 걸어야 돼 3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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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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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지금 막 우츄가 있네 어, 가긴 거리가 너무 예쁘다 거리가 정말 예쁘네 아, 여러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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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외 대구리 동생 어머니 거의 표정이 oops 몬 따위바 몬 따위바 몬 따위바 예 우와 됐어. 너무 많이 이기면 돼. 조야. 어머니. 못다이바. 못다이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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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환상의 팀이었어. 야 이거 우리가 다 걸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세 개 한번 갈까? 세 개. 우리 몸에. 나 몸에. 처음에. 가위. 가위. 모타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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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껴져. 아 느껴져. 아 느껴져. 아 느껴져. 아 느껴져. 아 느껴져요. 모타이바. 아 넌 진짜 못하였어. 모타이바가 아니면 너 못하는구나. 모타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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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지효야 니가 먼저 해 이번에. 야 지효야 니가 먼저 해. 야 다섯 개 걸어 다섯 개. 지효야. 알 큰 걸로 다섯 개 걸어. 야. 오빠 안되면. 아유 가. 모험이야. 그래 다섯 개 걸자. 알았어 오케이. 지효야 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석진이 형 석진이 형. 모타이바. 오 모타이바. 아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뭐하는 거야 이 형 지만. 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야, 큰일났네 이거. 땡큐. 아이, 큰일났네 이거. 아니, 이거. 야, 6번, 6번. 6번, 진짜. 그래, 이거 짧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 몇 개 건지 얘기해 주세요. 네 개. 네 개. 자, 누구부터? 나 먼저 해? 자, 키쌤 키쌤 키쌤. 안 돼. 안다 지금, 기가 중요해? 자, 놔둬. 자, 놔둬. 키가 좋아. 오케이. 나이스 미니 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예스 예스, 하이파이브 예스 예스. 뭐 따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예스 예스 예스. 뭐 따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예스 예스. 뭐 뭐 따위 팡. 뭐 따위 팡.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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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모 사이팡.